신성 델타테크 한번 함께 보면서 어떻게 될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가끔씩 올리긴 했는데 정말 제가 왜 얘는 갈 수밖에 없냐고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말했던 종목이었죠. 자 근데 문제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얘들이. 얘들도 마찬가지로 부각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가 이석배 교수가 대표죠. 이 사람이 지금 LK99라는 거를 개발하면서 같이 여기서 3월달 물리학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리학자가 받는 거 정말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신성 델타도 그렇고 이 퀀텀 에너지에 누군가 투자를 했겠죠. 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 회사 LNS 벤처 캐피탈이라고 이쪽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VC가 있어요. 이 VC의 지분을 신성 델타테크가 52.52%를 들고 있는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부각 받는 거예요. 아니 초전도 아직 개발도 안 되고 초전도 선제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아직 여기는 미지의 세계예요. 아직은. 인류가 꼭 개발해야 될 물질 중에 하나이면서 아직은 미지의 세계예요. 지금은 찌라시도 진짜 재료와 호재처럼 작용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아씨가 초전생이 끝났다. 할체 원정 바로 올라가고. 이게 분명히 또 박살 날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일단은 분명히 이런 게 하면 더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3월달까지는 3월달 물리학기 전까지는 얘가 그렇게 막 급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7만원과 여기 사이에서 계속 논란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거는 우리가 한 방에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 지금 당장 아니에요. 단타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단타. 여러분한테 진짜 단타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매도한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초전도가 강세가 뛰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아무런 이유 이슈 안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올랐어요. 이거 아마 또 조회 공식으로 할 거예요. 아무런 재료가 호재성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바로 그냥 박살을 내요. 그 다음 영업일 나오면은. 다음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올라간들 뭐 한들 간에 현재는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럼 우리 언제 잡아야 되냐. 7만 한 3천원까지 기다리세요. 여기. 여기 뭐지. 그때부터 살살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를 또 6만 초중반에 한 번 더 하시고 혹은 7만원 한 3천원에 샀다가 7만원 되면 자르시고 6만 3천원에 재진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영상에서는 지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장중의 단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장중 단타는. 신성델타 이런 것만큼 장중 단타가 시음 종목도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분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움직인 놈이기 때문에 단타가 하루에 몇 번도 돼요.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뭐 이 단타 타점은 제 방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공유를 하는데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못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 단타 타점 같이 공유 받으실 분들은 여기. 방 여기 있건 여기. 여기. 이 구독자 도통 매매방 있죠.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도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배수 완료하면서 나오잖아요. 타점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좀 제 타점 공유 받으시면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보내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위에 제 번호 있죠. 59297823 요쪽으로 신성 딱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신성이라고. 그럼 제가 확인하고 신성 델타테크 방에서 함께 저와 함께 타점 공유 봐서 애매하실 분이구나.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도와드리겠죠. 아무튼 오셔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많이 드려요. 저는 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는 거짓말 못 칩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공유 받으세요. 진짜 여러분께 계좌상 달라질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간에 신성 델타테크 지금 당장에서는 지금 매도하시면 무조건 맞아요. 괜히 혹시나 갔다가 가면 다행이지만은 물렸을 경우도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마이너스 막 15% 돼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저 번호표님 번호표님 살려주세요. 저 하지 마시고 미리 저랑 함께 모든 리스크 다 같이 좀 쉐어하면서 이거를 좀 줄이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벌고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막 여러분께 도움드리는 좀 일을 많이 했는데 오신 분들 웬만하면 안 나가요. 방에서 진짜 아무튼간에 진짜 여러분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2850 이번 연도 코스피 전망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얘기를 작년도 했어요. 작년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투장에 투기심을 올리기 위해서 기관들이 작업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초전도도 지금 진짜 아직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찌라시조차도 재료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진짜 개인이 좀 많이 힘든 종목인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안 들어가기엔 또 수익률이 너무 잘 나온 종목이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시만 바짝 차리면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들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미국 따라가는 우리나라 한국장인데 미국 나스닥이라 S&P500 다우지 다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다음날 여러분들 미국장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오르겠다. 시장가 매수 바로 했는데 장 박살나는 경우 정말 많았어요. 이번에 특히 1월 달에 미친놈 장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올라가는 경우는 중국에 있던 외국계 자금들이 빠지면서 다 일로 들어갔죠. 일본이 오른 거예요. 왜냐? 일본이 경제성장성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본이란 나라는요. 왜 다른 나라 금리 막 C4,5%대 올리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아직도 0%대를 유지하고 있냐 맞죠? 왜 그럴까요? 일본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왔어요. 인플레이션 좋지 않았어요. 물가상승률이 거의 없다시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플레이션도 안 좋지만 인플레이션도 안 좋아요. 하지만 딱 중간 지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 내외는 돼야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이걸로 금리를 조절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안 올린 이유는 제발 우리 인플레이션 좀 오게 해주세요. 라고 30년 동안 외치던 애들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안 올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핫해졌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지금 근데 우리나라랑 또 비교하니까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한 게요. 20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번에 추월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이 눈 돌리던 돈들이 다시 또 일본으로 가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정말 심해요. 대표적으로 저출산 심한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인데 일본은 옛날부터 심했고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구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맞잖아요. 일본 인구 1억 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출생률을 추워서 0.7명대입니다. 지금. 세계 최하위예요. 이 정도면은. 노동 가능 인구 이거 정말 중요해요. 10년, 20년 미래의 한국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정도들 많을 건데 근데 보니까 아니 한국이 지금 이렇게 애가 안 태어나면은 나 10년, 20년 뒤에는 일자리가 넘쳐라겠네. 우리 입장에선 좋아요. 일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나라 입장과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노동을,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성장을 하면서 만들어야 할 기틀 자체를 못 만든 거죠. 법도 그래요. 재판 한 번 뭐 기업이 걸리거나 우리 개인이 뭐 재판 걸리고 조사받고 사기 당했어요. 저 신고할게요. 저도 중고나라 사기 얼마 전에 당했거든요. 제가 작년 7월인가 6월에 당했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법제화도 개판이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안 되면은 처리 자체도 안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쓰레기예요. 이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 빠지고 지수 빠지고 난리 부르습 치는 겁니다. 그쵸? 뭐 제가 지금 신성 델타테크랑 별개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사야 될 종목이 뭐예요? 신성 델타테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100%를 다 여기 담으신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 분들은 없어야 돼요. 계란을 제발 여러 개 나눠서 담아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종목 선택이 저출산이요? 이거 총선 공략 1호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저출산 관련주는 계속 오를 거예요. 요거 테마만 건드리세요. 싸다 싶으면 바로 담고 아마 4월까지 돈 총선 플러스 저출산으로 돈 많이 버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지금은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때가 아니라 여기서는 끌고 가야 될 게 맞는데 지금은 단타만 해야 될 시점이에요. 저는 지금 매도를 추천드렸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자마자 신경 쓰지 마세요. 반대로 내려올 때 이렇게 이유도 없이 급등한 거 나중에 다시 급락 바로 나옵니다. 제 말 꼭 들으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아까처럼 카톡방 이렇게 초대받으실 분들 제가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링크 받으실 분들 위에 있는 제 자라번호 010-5929-7823 어떻게? 신성 딱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카톡방 링크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은 타점 공유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바로 영상 올릴 테니까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